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스페셜 게스트입니다. 소녀시대! 소녀시대! 박수 부탁드립니다! 세뇌레이션! 감사합니다! 난 힘겨워지는 나를 어떡해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내가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고맙습니다! 아! 사랑해! 사랑해! 오랜만에 썬이 언니가 특별 게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썬이 언니의 주부애 한국에 주부애라고 주먹을 부르는 애교가 있는데 특별히 네 자 다행히 자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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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환해! 소환해!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